와! 감사합니다. 저희 인경, 인경 강아지 진짜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귀여운 강아지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저희도 약간 강아지 컨셉을 잘 시키려고... 뭔가 약간 강아지처럼 웃어봤어요. 너무 귀엽죠? 다음 컨셉이 뭐죠? 네, 저희 마지막을 들려드릴 것도 바로 저희 별빛의 춤을 추는 강아지인데요. 지금 이 아름다 안무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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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희 별빛의 춤을 추는 다음 노래 중에 별빛의 춤을 추는 방!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 할 때 같이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! 네! 한 번만 해볼까요? 네! 4, 6, 7, 4! 햇빛의 춤을 추는 방!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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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면 연속하겠습니다.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. 좋아! 감사합니다.